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타인을 읽는 말입니다. 로런스 앨리슨, 에밀리 앨리슨 지음, 김도환 옮김, 흐름 출판사 책이고요. 2021년 3월 28일 알라딘 기준 자기개발 주간 43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론, 말은 하지만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 에밀리, 1996년 당시 22살이던 나는 남자 4명과 교도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의 승강기 안에 있다. 4사람 모두 폭력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다. 나는 그들을 감시하는 경비원 겸 간병인이었다. 우리는 포켓볼을 치러 시설 지하에 위치한 레크레이션실에 가고 있다. 레크레이션실에 간다는 건 보안동을 지나 기밀식, 보아문 3곳을 통과한 뒤 좁고 불빛이 환한 표백제 냄새가 진동하는 승강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간다는 뜻이다. 승강기는 옛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크고 오래된 철제 부엌 트롤리처럼 생겼다. 난 승강기 뒤쪽 제어판 옆에 서 있고 남자들은 내 앞쪽 공간에 한 대 몰려있다. 이들 모두 시설로 오기 전에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른 범죄자들이었다. 그럼에도 그때까지는 그들과 일하는 게 즐거웠다. 그들에게서 재미있고 뭔가 별나면서도 예의 바른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 먼저 윌은 잔혹한 강간을 다섯 차례 저질렀다. 그가 자신의 손에 있는 다섯 개의 작은 별 문신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꺼림칙했다. 윌은 자신의 과오를 상기하려고 새긴 문신이라고 변명했지만 선배 심리학자는 그 문신이 자신의 범죄를 되새기려고 마련한 트로피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윌 옆에 서서 몸을 어색하게 가누고 있는 이는 아이작이다. 덩치는 좋으나 말솜씨가 형편없었던 그는 연로한 아버지를 목 졸라 죽였다. 아이작은 보통 발치만 내려다보다가 누가 말을 걸어야만 몇 마디를 하곤 했다. 몇 시간 동안 카드놀이를 해도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비층 버튼 눌러줄래요? 세 번째 남자인 찰스에게 부탁한다. 그 당시 18살이었던 찰스는 멀쑥한 외모와 달리 조현병 환자로 불을 지르는 버릇이 있었다. 집 근처 잔디에 수차례 방하를 하다 결국은 자기가 다녔던 초등학교 건물에 불을 냈다. 다행히 그때가 일요일 아침이어서 학교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이 그를 발견했을 때 운동장 그네에서 학교가 불타는 광경을 태연히 보고 있었다고 한다. 찰스는 평소 아주 예의 바르고 정감 가는 사내다. 그러나 가끔 식당 벽에 설치된 온도 조절 장치에 대고 알 수 없는 농담을 건네곤 했다. 그럼요. 그가 비층 버튼을 누르면서 답한다. 문이 쉿 소리를 내며 닫힌다. 그들은 불안할 만큼 조용하다. 병동에서 그들 사이에 내가 모르는 불평이 오고 간 걸까? 평범한 대화나 우스갯소리조차 한마디 없다. 승강기가 내려가는 내내 긴장감이 감돈다. 마침내 승강기가 멈추고 문이 열린다. 그들 중 세 사람이 내리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다. 네 번째 남자는 제롬이다. 승강기 출입구에 거대한 비석처럼 서 있는 그가 그는 키가 180cm가 넘는 데다 몸무게도 100kg이 발했다. 제롬 역시 조현병 환자로 방화범 찰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었다. 환자 기록에도 폭력적이고 화를 잘 낸다고 되어 있었다. 19살이 되던 해에 이웃 여성이 비밀 정보 기관을 위해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다며 무참히 살해했다. 그는 오후 3시에 옆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장돌이로 머리를 12차례나 내리쳤다. 피해자의 나이는 82살이었다. 제롬, 가요. 우리 가야죠. 난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지원을 요청하는 무선 암호가 뭐였는지 떠올린다. 제롬이, 아니에요. 여성분 먼저 하고 답한다. 그의 얼굴에 다소 불길한 미소가 번진 듯 하더니 내게 지나가라는 손짓을 한다. 제롬, 난 소름이 돋은 채 말한다. 규칙 알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내려야 한다는 거 기억하죠? 네, 그래도 규칙은 싫어요. 그의 얼굴빛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나와 맞서려고 한다. 난 손가락 하나는 문 정지 버튼을 두고 다른 손가락 하나는 무전기 위에 둔다. 알아요, 제롬. 그래도 우리 모두 규칙을 지켜야 해요. 당신이 내리지 않으면 나도 못 내려요. 그렇게 해야 해요. 난 이렇게 말하면서 침착하려고 애쓰지만 공포로 말미암아 입안이 텁텁하고 떫은 맛으로 가득 찬다. 가서 우리 포켓뿐이나 칩시다. 어서. 여기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게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난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를 보며 긴장된 미소를 띈다. 꽤 오랫동안 정적이 흐른 뒤에도 그는 여전히 나를 바라본다. 그의 눈은 커지고 입술은 화가 난 듯 얇아져 있다. 그 순간 그가 폭력을 휘두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하지만 나는 여유로운 척하느라 무진 애를 쓴다. 내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서 그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게 신기할 지경이다. 제롬이 그렇게 해야 나도 움직여요. 난 그를 응시하면서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한다.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나를 노려본다. 두 눈은 어둡게 빛난다. 그러더니 내게 다가와 거친 숨을 쉬며 내려다본다. 그의 두 손이 옆구리 쪽에서 떨리는 게 보인다. 난 생각한다. 무전기를 잡을 수 있겠어? 아니야. 지금 무전기를 잡으면 끝이야. 이 승강기에서 나를 패 죽일 거라고. 사람들이 오는데 2분은 걸리는데 난 30초 안에 죽는 거지. 저 녀석 손을 보라고. 망치나 다름없어. 제롬은 몸을 구부리더니 내 얼굴에 대고 쉬 하는 소리를 낸다. 난 여자가 나한테 뭘 하라고 말하는 게 싫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요. 당신은 그걸 명심해야 해요. 그는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쿡쿡 찌른다.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제롬. 약속할게요. 난 가슴을 졸이며 계속 제롬의 눈을 쳐다보고 침착하게 이야기한다. 그러자 돌연 그가 몸을 돌리더니 레크레이션실로 걸어간다. 난 분노를 삭히며 떨리는 두 손을 다 잡은 뒤 보조 직원에게 무전을 보낸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와서 남자들을 보안동으로 데려갈 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날 이후 병원은 환자가 3명 이상 함께 이동할 때는 반드시 경비 2명이 동행하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그날 내가 얻은 교훈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확신하건대 그날 그에게 목소리를 높여 내 요구에 따르라고 강요하거나 지원 요청을 하려고 무전을 시도했다면 전혀 다른 결말을 맞았을 것이다. 제롬은 내가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편 제롬은 내가 그에게 등을 보이길 내심 기대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침착하고 조용하게 내 자리를 지켰다. 무엇보다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그가 나를 그저 장애물이나 적으로 보는 게 아닌 오로지 한 인간으로 볼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썼다. 자신 있고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말투를 유지함으로써 제롬은 자극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에게 내 요구에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그가 원하는 말을 끈기있게 경청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범죄 심리학을 한참 공부하고 나서야 내린 평가다. 당시에는 내가 사용하던 그 어떤 심리기술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저 직감적인 본능으로 승강계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다. 지금 와서 그날을 돌이켜보면 내가 승강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이 이 책에서 다룰 라포르였다. 내가 제롬에게 말한 방식은 우리 사이에 보이진 않지만 강한 유대관계를 거미줄처럼 엮어주었다. 그래서 그가 그 순간 나를 해치려는 마음이 들지 않게 했고 결국 우리는 서로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은 채 온전한 상태로 걸어나올 수 있었다. 그가 나를 거기에 잡아두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내겐 그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내가 만약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보냈다면 십중팔구 우리는 바닥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이다. 이처럼 극한 상황에서도 유대관계를 맺을 기회가 있다. 우리 부부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당신이 누군가와 한번 유대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이 당신을 적이라고 여기더라도 당신을 공격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당신과 논쟁을 벌이거나 거짓말하기도 어려워진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지만 라포르 전략은 그 어떤 대화, 설득, 압박 기술보다 효과적이다. 심리학자이자 프로파일러로서 우리는 20년 동안 라포르 전략을 실행하는 효과적인 공식을 연구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해왔다. 우리가 찾은 공식들은 10대 자녀와 대화할 때는 물론이고 직장 동료, 비즈니스 관계에도 효과를 발휘하며 범죄자, 테러리스트를 회유하는데도 탁월한 효과를 증명했다. 라포르 타인의 마음을 여는 열쇠 라포르는 자주 쓰면서도 정의하기 힘든 용어다. 누군가와 라포르를 맺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 대체로 두 사람이 관계를 맺거나 서로 딱 맞을 때 라포르를 형성했다고 말한다. 사전에서는 라포르에 대해 동의, 상호 이해, 공감 등을 특징으로 하는 조화로운 관계라고 정의한다. 쉽게 표현하자면 두 사람이 서로 통했을 때 형성되는 라포르다. 이 정도면 아주 간단하고 어렵지 않게 들린다. 정의하기는 어려워도 라포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와 라포르를 맺었다면 그걸 어떻게 맺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라포르가 끊어졌다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 누군가와 라포르를 맺을 수 없을 것 같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일까? 성공적인 대인관계의 바탕에는 대부분 라포르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과 매일 라포르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살아간다. 처음 만난 이들과 날씨로 수다를 떠는 것부터 친밀한 사람들과 복잡다단한 상호관계를 하는 것도 이 모두가 관계를 설정하고 지속하는 라포르 맺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라포르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나 공식을 알지는 못한다. 오히려 라포르를 맺는 방법을 타고난 성격의 문제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 그 친구는 참 사교적이야 하는 식으로 말이다. 타고난 성격과는 무관하게 라포르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는 없을까? 심리학자로서 연구한 결과의 근거에 말하자면 그것은 가능하다. 라포르를 형성하는 요소를 이해하고 공식을 파악하면 모든 인관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소개하려는 라포르 전략은 공감하고 적응하는 노력이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는 융통성 있는 대인기술이다. CIA가 우리를 찾아온 이유 자신의 계획이나 관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라포르 형성의 첫걸음이다. 말이 쉽지 우리 부부를 비롯해 사람들 대부분에게 이건 그리 간단치 않은 도전이다. 모임에서 가장 시끄럽고 집요하게 굴어서 주도권을 잡는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특히 그렇다. 때론 상대의 요구를 듣고 이해하는 게 자신이 바라는 말을 얻기 위한 계획된 전략처럼 느껴져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 사람의 목표를 이해하고 자신과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를 헤아릴 수 있다. 상대방의 요구를 이해해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지키면서 갈등을 감수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라포르는 무엇을 다시 가져오다, 알리다 라는 뜻의 프랑스어 라포르터에서 유래했다. 마치 CIA나 MI6에서 쓸 것 같은 용어로 우리 부부가 해온 일이 이와 비슷하다. 우리는 면담 대상자들에게서 믿을 수 있는 증거나 정보를 얻는 방법을 정보기관과 경찰, 군인 등에게 조언하는 일을 해왔다. 이들과 일하면서 라포르가 성공적인 관계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스파이와 같은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에 담긴 접근법은 어떤 전략이 사람들의 마음과 입을 열게 만드는지를 둘러싼 과학적 조사를 토대로 한다. 헐리우드 영화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과 달리 그 모범 답안은 가족을 위협하거나 얼굴에 주먹을 갈기거나 물구문을 하는 따위의 방식이 아니다. 2012년에 우리는 미국 정부로부터 주요 억류 자산문 그룹의 일원으로서 테러 용의자에게서 증언, 정보, 증거를 얻어내는 효과적인 전략을 연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HIG는 테러 용의자에 대한 신문 방식의 개선을 목표로 2009년에 버라 오마마 미국 대통령이 만든 전문 조직이다. HIG는 모범적인 신문 전략을 연구하고 그 조사 사례를 보관하는 저장고 역할을 한다. FBI, CIA, 국방부, 국토안전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미국 정부기관의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고 신문에 관한 과학연구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부부가 맡은 연구는 고문의 대안을 찾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테러 용의자에게 불법 강근과 고문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었는데, HIG는 범죄 용의자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들이 써온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증하고 싶어했다. 우리는 먼저 이른바 고강도 신문기법과 같은 혹독한 기법의 효과를 조사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전략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 끼케야 왜곡된 정보를 얻거나 대다수는 가치 있는 정보를 전혀 끌어내지 못했다. 또한 고문은 보안기관과 심리학자들에 대한 평판을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세상을 더 안전한 곳이 아닌 위험한 곳으로 만들었다. 다행히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은 변화하려는 열망과 함께 현명하고 솔직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당시 자행했던 고문 사건을 아는 독자라면 이를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를 비롯하여 다수의 연구자가 확인한 결과, 실력 있는 신문 전문가는 이미라 포르베끼 같은 일종의 관계를 형성하는 설득 방법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신뢰도 높은 방편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 전문가들은 힘과 강압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이해하며 고문의 사용을 지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문이 치조실에서 자행된 이유는 전문가들이 갑자기 소매를 걷어올리고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사기꾼과 이른바 초짜 전문가가 전투 상황을 거대한 생체 실험장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고문은 필요 악이 아니라 완벽한 무용지물임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와 관타나무 수용소 캠프 엑스레이에 어둡고 탁한 학대 장소에서 자행된 고문은 포로를 설득하거나 그들에게서 정보를 얻어내는 데 철저히 실패했다. 그렇다고 테러 용의자에게 따뜻한 차와 비스켓을 건네면 그들이 술술 입을 열까?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주도권을 잡고 자백을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 있고 생사가 걸린 정보를 얻어내야 할 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적을 이루고자 그 어떤 수단이라도 쓰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HIG에 제시할 대테러 심리 모델은 법을 준수하고 우리가 심리학자로서 맹세한 도덕적 의무를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되며 확실한 효과 또한 있어야 했다. 문제를 고치지 않는 방법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학술 연구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학술 집단만 이해하는 개념을 논하기보다 최전선의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 작업은 실제 세계에서 실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했다. 사람들이 돈 몇 푼 받고 테러리스트 역할을 연기하면서 경찰 역할을 연기하는 또 다른 학생에게 정보를 내줄 수 없다고 거부하는 식의 역할 실험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테러리스트와 진짜 조사관을 만나기로 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유죄 판결받은 테러범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찰과 정보 당국 인터뷰의 데이트 세트에 접근할 권한을 요구했고 곧이어 승인을 얻어냈다. 사실 HIG와 일하기 전에 이미 영국에서는 우리가 만든 라포르 전략을 다양한 이슈, 예컨대 자식과 갈등을 빚는 부모를 교육하고 강력 범죄자를 신문하는 데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일한 접근법이 테러리스트에게도 정말 통할까? 탁자 맞은편에 있는 상대의 모든 걸 증오하는 사람이 라포르 전략에는 반응할까? 답을 찾기 위해 2,000시간 넘게 정보기관은 물론이고 각국의 경찰, 검찰과 협업하며 우리의 방법을 실험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라포르 모델은 적대적인 상호관계 속에서도 탁월하게 기능했다. 또한 범죄자가 기밀정보, 증거가 되는 유의미한 정보를 넘기는 비율은 크게 높였다. 라포르는 상대의 입을 열게 하는 보증서는 아니었지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치조관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만들었다. 네 가지 상징으로 타인을 잇다. 우리는 연구 결과에 크게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겸허해졌다. 수많은 경찰, 군인, 치조관이 우리 전략이 치조 대상자와 맺은 관계뿐 아니라 개인적 관계까지 돌아보게 만들었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그들은 배우자, 10대 자녀, 상사와의 까다로운 대화 상황에 우리에게서 배웠던 기술을 적용하여 효과를 보았다고 했다. 우리 부부는 이처럼 라포르의 다양한 활용 범위를 확인하고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 책에서는 라포르 형성에서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다룬다. 1부에서는 솔직함, 공감, 자율성, 복귀 등 라포르 전략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소개한다. 희열대화 원칙은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키우고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준다. 2부에서는 의사소통 유형 네 가지를 다룬다. 우리는 각각의 의사소통 유형을 이를 상징하는 각 동물의 대입해 설명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립의 티라노사우루스 말다툼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 솔직하고 숨김없이 이야기한다. 단, 공격하거나 빈정되거나 가혹하게 굴기도 한다. 수능의 취 패배를 인정하거나 존중을 표현해야 할 때 겸허함과 인내심을 보인다. 단, 유약하고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통제의 사자 좋은 리더는 태도를 확고히 하고 책임을 지며 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 단, 부담을 주거나 독단적이거나 융통성 없게 행동하기도 한다. 협력의 원숭이 온정과 배려와 유대를 보인다. 단, 과도한 친근감이나 부적절한 친밀감을 보이기도 한다. 2부에서는 이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물을 활용할지 알아본다. 당신은 어떤 동물의 방식이 당신과 가장 닮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인기술을 키울 수 있다. 라포르 전략은 자백을 100% 받아내거나 누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꿰뚫어보는 기술이 아니다. 첩보 영화와 달리 자백을 확실히 보장하는 기술이나 약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방식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늘려줄 것이다. 경찰 치조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경험이 많은 범죄자 대부분은 치조를 받을 수 있는 일에 익숙한데다 치조 과정에서 정보를 내놓을 의향이 전혀 없다. 가장 흔한 예로 어떤 범죄자는 녹음기가 켜지자마자 후드 점퍼의 지퍼를 말 그대로 이 부위까지 바짝 올리고는 그 상태로 치조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 이런 상대에게도 라포르 전략이 통할까? 상대가 말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런 노력을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흥미롭게도 뻔뻔하고 경험이 많은 범죄자조차 라포르의 기반한 원칙에 따라 대했을 때 변화를 보였다. 이들은 녹음기에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녹음기를 끄면 수사관에게 기밀 정보를 털어놓았다. 군인 출신의 어떤 살인자는 지도를 요청해 세 곳의 동그라미를 그리고는 그 지도를 경찰관에게 건네기도 했다. 그 당시 경찰은 살인범이 전쟁 중일 때 사망한 자는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해 시체의 유기장소를 밝힌 것으로 파악했다. 중요한 건 그가 아무것도 털어넣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지조관과의 사이에 형성된 존중관과 자신의 가치에 따라 범죄 증거를 내놓기로 결심했다는 점이다. 아마 이런 현상이 믿기 어렵겠지만 라포르 전략은 지금도 지조실에서 범죄나 테러리스트 조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포르 전략은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리 부부는 둘 다 심리학자로 라포르 형성에 관한한 전문가다. 또한 결혼 이후 20년 넘게 함께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서로에게 라포르 전략을 쓰고 있으며 여전히 잘 먹힌다. 우리의 10대 자녀들에게도 효과적이다. 속임수나 복잡한 수싸움을 하지 않아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라포르 전략의 장점이다. 심지어 상대가 자신을 설득하려고 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유용한 효과를 발휘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책은 상대방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사게 하는 방법을 다루지 않는다. 상대를 속여서 그 사람이 정말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속내를 억지로 끄집어내는 방법을 다루지도 않는다. 당신이 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상대방이 중고차 전시장을 막 나설 때처럼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가 판매한 손에 노란한 거야? 하며 자리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라포르 전략이란 당신이 자리를 뜨자마자 사라지는 것만 멀쩡한 단기 속임수가 아니다. 상대방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지와 상관없이 존중, 존엄, 동정을 보일 때 진정한 라포르가 형성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라포르를 통해 얻는 건 무엇일까? 라포르로 얻을 수 있는 것 개인적, 직업적 인간관계의 깊이와 의미는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라포르 전략을 배우는데 관심을 가질 만한 아주 좋은 이유다. 이 책을 통해 라포르 전략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새로운 친분과 관계를 만들고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다. 배우자, 자녀, 친구, 부모와의 관계를 더 탄탄하고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다. 한층 더 향상된 의사소통 능력으로 할 말은 하면서도 동료, 관리자, 주요 고객과 효과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펼칠 수 있다.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상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어렵고 까다로운 상황을 부정적 방향이 아닌 생산적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라포르 전략은 당신에게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비밀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이제 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자. 로런스 앨리슨, 에밀리 앨리슨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